울진군 온정면은 지난 25일 온정면 청년회의 도움을 받아 30개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대상으로 나라사랑 태극기 교체 달아주기 행사를 펼쳤습니다. 이번 행사는 청년회원 30여 명이 3개조로 나뉘어 어르신들이 자주 사용하는 마을회관과 경로당의 태극기를 울진군에서 제작한 정부표준 권장형 태극기로 교체 부착하여 애국심 고추는 물론 청년회원들의 봉사활동도 부각시켰습니다. 또한 포스트 코로나로 인해 장기간 비워둔 곳을 청소하고 실내외 정리정돈을 통해 깨끗한 실내 공간을 마련하여 언제든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새 봄맞이 대청소를 실시했습니다. 정원수 온정면 청년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한동안 굳게 다쳤던 노인회관의 문이 활짝 열리는 날 어르신들이 깜짝 놀라는 모습을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다며 지난번 마을환경정비를 시작으로 지역의 새로운 활력이 확산되었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선혜석 온정면장은 온정면 청년회가 지난번 환경정비에 이어 새 봄맞이 자원봉사활동을 진행해주어 감사하다며 다가오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면서 따뜻한 마음 친절한 울진 이미지를 지역 청년들과 함께 착실히 준비해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울진 미디어 네트워크 채널 울진 미디어 네트워크 채널 울진 미디어 네트워크 채널